1. 천상계에서 왔다! 인간들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 천상계 쨍쨍삼세! 저는 천상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쨍쨍삼... 앞에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푸? 네, 쨍쨍삼세입니다. 나 아주 깊고 깊은 바다 속 그만큼 마음도 깊다. 용궁에서 온 이수달! 와, 수달이다 수달! 귀염의 끝이 없다, TVN. 용궁에서 찾아온 이수달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국! 과연 그는 어떤 나라를 세웠을까? 세상의 이쁨이란 이쁨은 모두 다 받았다. 왕이쁨! 안녕하세요. 옛날 첨삼. 용궁국에서 온 왕이쁨이라고 합니다. 동공나라. 그 나라에 가보면, 그들의 동공을 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와우! 동공나라의 동동왕자님! 동동왕자님이다! 그 나라 백성들의 모든 동공을 책임진다. 동공나라 동동왕자님이란 거예요. 오늘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경기에 앞서 구호를 먼저 외쳐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reib it! 오형식! 그 화려한 문이 열립니다. 와우, 오형식.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뭐 할 거예요? 뭐 할까요? 올림픽! 올림픽! 와우! 그 4년에 한 번씩만 돌아온다는 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와우! 저희가 다 하죠. 그럼 우리가 국가대표네. 각자 나라. 그치. 아, 국대. 나라들이 다 왜 이래. 나 왕씨야, 왕씨야. 투게더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제! 근데 이거 다 제가 해요? 네, 하세요, 하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제 1회 방구석 올림픽 선수단. 선! 서! 선! 서! 아니야, 왜? 올림픽에 나와 본 적 있어야 할지. 모든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 중 불시착해서 에비뉴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들숨에 정정당당할 날숨에는 스포츠맨십을 브리드하는 자세로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멋붐 가득한 승부를 펼칠 것을 언제나 정답을 주는 사랑스런 에비뉴 앞에서 엄속히 선서합니다. 솔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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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컬링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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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런 유명한 종목인데요. 저기다 저희는 병뚜껑을 접목시켜. 기회는 각각 두 번씩. 네, 네. 이대휘? Who's 이대휘? I'm Isuda. 그냥 하세요. 네. 수다리 화이팅! 도전! 도전! 왠지... 왠지 못할 듯. 몇 점이야? 제 끝점으로 가는 거지? 네. 3점! 한 번 더 할 수 있죠? 네. 도전! 나간다. 나. 장외. 딱! 딱! 와우! 아니 그건 너무? 잘하는 대로! 난 3점도 괜찮아. 왜? 3점이 어디야? 운영은... 이런 건 못 해요. 그래도 잘해요,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도전! 너무 조심스러웠다. 너무 잘한다. 잘하신다면서요? 정말 너무 잘한다. 뭐죠 이거? 2차 시기 도전! 도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안달콘토는 뭐 있어요? 혹시 몰라요, 여기서. 오! 4점! 5점? 오, 아주 높은 성적을 거두셨네요. 전 못 해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도전! 도전! 오! 오! 뭐죠? 7점! 빨간색? 빨간색이면 7점이에요. 오,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관영 안에만 들어가도 아주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셋 중에 제일 뒤에서 졌어. 그러니까요. 도전! 도전! 오? 5점! 감이 있네. 잘하네. 감이 있네. 물어볼걸, 맨날? 제가 또 기타를 치잖아요. 또 핑거 스타일 조합 아시죠? 와우! 와우, 가루려고 빨리 해라, 가루 닦고. 그냥 그 속마음 먼저 알지? 드라마의 뒤에. 네, 핑거 멋있기 좋았고요. 원래 이거 하나 말할게요. 아까 뭐랬죠? 핑거푸드인가요? 원래 이런 거는 맹크채 세우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매직핑거. 아 매직핑거. 매직핑거 몰라. 매직핑거 과연 자기가 기타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가락을 잘 쓴다는. 아 꼴찌네요. 아니 저를 좋아하시나 봐, 저쪽 밖을. 저는 원래 파이팅. 네, 핑거푸드 씨 꼴찌! 이번 게임 1등은 오사람들 고기를 이은 잭사람들.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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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렵나봐!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발소리만 나는 거야. 갓 태어난 송아지 같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뭐 하세요! 선생님 조심! 아 진짜 아예 그걸 할 줄 모르네? 3, 4, 5! 열 바퀴로 합니다, 열 바퀴로. 열 바퀴로 가세요. 그럼 우리 지금 네 명 다 0점인 거야. 열 바퀴만 두세요, 열 바퀴만. 2차 시기 도전! 도전! 하나! 하나 둘 셋! 내가 요즘 PT한다 했지? 얘가 1등인 것 같은데? 도전! 레디 고! 하나! 아홉! 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되게 희말이 없이 떨어졌다. 진짜 희망이 있어! 이런 거 못 해? 단식. 하나! hiring 하나! 단식! 하나! 오 뭐해. 콧불서 마냥! 열. 하나 둘 셋! 오! 셋! 고! 오! 오! 6점! 5점이야, 5점! 5점이에요? 오! 형 빨리 앉아요. 야 열 바퀴 할 만하네. 도전! 자, 잭잭 3세. 저는 그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 없어요, 무조건. 패러받기? 파워로 가겠습니다. 파워? 감독님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미리 죄송하고요. 간다. 둘, 셋, 셋, 하나, 셋, 일곱, 네네. 열. 오오오오 através면! 저기 카메라에 붙었어! 진짜? 다리에 붙었어. 야 10점 주는 거 아니라? 아 네. 예술 점수 되어서 4점 줍시다? 좋아요. 상자 등순도 안을 하니까. 무료 주의의한 공. 1위는? 두들그 많았어요. 긴장감 없이? 이슬달. 아니 6점이 나와. 근데 잘 했어? 상당히 높은 점수. 역시 물로 하는 건 잘하네. 아! 제가 양궁에서 역시 역시 용궁! 용궁에서 와서 잘해요. 물로 하는 거 잘해. 역시 역시 그럼 이제 다음 경기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상대방의 얼굴에 누가 먼저 물감을 묻히느냐 토너마터식으로 진행하는데 먼저 대진표를 한 번 뽑아보죠. 이쪽 손을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Your face! 이쪽 손을 쓰면 이쪽 손을 안 쓰겠다는 소린가? 아! 맞다! 형 살롯 때 펜싱했구나!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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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묻었어? 어? 묻었어? 찼어요. 바디 봐봐. 어? 아 1분동안 계속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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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왜 이렇게 길어! 대이야! 네? 그냥 여기 중간에 앉아있어. 그쵸?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꾸며줄 거야. 오! 시간 종료! 아 종료. 나 지금 혹시 처참해요? 아냐아냐. 아니. 괜찮아. 하나도 안 묻었습니까? 네. 하나도 못 묻혔어. 하나도. 다 피하고 담았어요. 대이야 뭐해! 형!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번 경기는 동공 승! 와 드디어 한 판 이길 수 있는 건가? Are you ready? Get set! Start! 우진이 형은 진짜 무서워. 어? 야! 아니 구멍이 뚫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아예 구멍 뚫을 것 같아서 못 cuff. 아니 팔 쓰면 안 돼요. 팁 쓰면 안 돼요! 팁 쓰면 안 돼요! 반대편 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한 팔만 쓰는 거예요? 아! 이런 거요? 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아하. 오오 5! 오 대박 x2 오!! 오 대박 x2 오 대박. 여기가 한 젠장행을 Вот. 예정 약간 우진 씨가 봐주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짜증나! 오! 잠깐! 누구야! 누가 한 거야! 누가 이긴 거야? 우진이 찍혔어요? 아 진짜? 우진이가 봐줬어요 자 이번에는 왕 이쁜씨와 동동 왕자님께서 FIGHT! 1분 동안 치열한 경기 부탁드립니다. 관중들이 치열한 경기를 원하고 있어. 나는 너랑 싸고 싶지 않아. 나도. 아 잠깐만 너무 얄미있다. 타이머 스탑 타이머 스탑. 괜찮았어? 자 이거 후반전 가요. 후반전 가요. 박빙이에요 박빙. 자 마지막 10초. 어 우리 아예 대스매치 할래요? 발 붙이고. 어 괜찮다 보폭 똑같이 한 다음에. 발 떨어지는 사람 지는 겁니다. 발 떨어지는 사람 지는 겁니다. 떨어뜨려도 돼요 제가? 떨어뜨려도 됩니다.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레디. 고! 10초! 이러고 있어. 7. 6. 5. 4. 4. 4. 왜 빨리 본격이야. 1. 앞에 확인해서 승부를 가려주시죠. 바보들. 덤앤더머. 자 서로 반대 마주보고. 아 이거 즐겁다. 이번 손바닥 펜싱 1위의 주인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동동왕자. 아 재미있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정말. 1등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한 판 이겼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동현 씨 아까 이렇게 올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난 얼굴에 구멍 뚫릴 줄 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최하위를 아주 처참하게 최하위를 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최종으로서는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동메달은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수다! 어 메달을 받아서 다행인걸? 어 진짜 동이라고 써있다. 네 아아 동 써져있구나. 동 써져있어. 절칵. 뭔가 나일 것 같다. 주인공은 아 이쁜. 은. 아 은. 은. 1등과 처참하게 꼴찌를 맞을. 과연 누가 될지. 둘 중에 있는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진이 형 꼴등이면 본인이 막 꼴등입니다. 좋습니다. 금메달은 동메달. 누가 꼴찌만. 짭니다. 쨍쨍이 상세. 와 나 1등 했어.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4등도 뭐가 있대요. 어 뭐야. 나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거잖아. 뭔데? 뭔데? 초콜릿 메달. 이게 더 좋은데? 나 이게 더... 이게 진짜 금인데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비싼 거 같은데. 이게 더 금인데요? 자 세 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챠칵. 하나 둘 셋 챠칵. 오늘 재밌었습니다. 5평식. 오늘 마무리하죠. 평택. 아이 평택이 안 되고 평식. 평식! 평식! 안녕! 난 다시 운동을 하러 가야겠어.